산딸기 레몬에이드 산딸기 레몬에이드 먹을까? 감사합니다 아 왜? 뮤비 나와 남준이 드링크 오늘 휠라 바람막이 입으셨네요 이거는 투명 포카 나 이 사진 진짜 좋아하는데 예뻐 그리고 휠라 와 이거 뒤에 진짜 예쁘다 해피 아렘데이 그리고 어 이건 그거다 방광콘 이것도 휠라 그리고 이거는 엽소단 예쁘다 예쁘다 진짜 예쁘다 아 예쁘다 마음에 든다 이거 진짜 잘났다 완전 모델이야 맞지? 완전 잘생겼다 대박이야 코야랑 닮았다 아니야? 저기 앞에 분들이 이거 주셨어요 나눔 하시나보다 대박 포토카드랑 이거는 슬로건이다 대박 뭔가 뭔가 많다 저번에 7주년 하신 게 좀 남아서 같이 나눠 드리려고 하셨거든요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병음료 이거는 7주년 남은 거 남으면 이렇게 준다니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다 그리고 메모지 7주년 특전 남아서 이만큼 많이 주셨어요 이거는 스티커랑 포토카드 귀엽다 대박이야 코보지 이게 뭐야 진짜 웃기다 근데 이게 진짜 이쁜데 엽서 진짜 이쁘다 그리고 이거 레몬이 이거랑 오 이거랑 이거 7주년 이거는 스티커고 스티커팩 이렇게 저희는 두 명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 똑같이 더 받았어요 천사 아닌가요? 천사야 천사 이거는 본인이 공동총대 했던 거 남은 거 나 여기 못 갔는데 대박 그리고 이거 뭐야 지민 대박 그리고 이거 좋다 대박 역시 아미들 천사 아닌감 다음에 나도 뭐 챙겨와서 줘야겠다 받기만 해가지고 계속 대박 다 받으러 가 감사합니다 저번에 받았던 거 그대로 다 받았어 이게 많이 남았나 보다 이거 진짜 이쁘던데 엽서 이거 진짜 이쁘다냐 아 부채도 두 개나 받고 대박이다 어 잘생겼어 아 뭐야 아 완전 대박이다 플라로이드 아 이거 완전 예쁜데? 플라로이드 고컬이다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안 지고 이만큼이나 받았어 나중에 영상 올라오면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쁜데? 진짜 이쁜데? 옳지? 대박 대박 내가 1등이다 아 너무 예쁘다 대박인데? 아름이 역사네 이게 아름이 역사네 이게 오 대박이다 사랑하는 만큼 가져가래 오케이 오케이 대박 이거에서 대박이다 이 사진 진짜 또 잘 나왔어 분홍색까지 너무 잘 어울린다 우와 저기 안에 보여? 예쁘다 저기 피치에이드 하나 주세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멍청이 같아 이거 진짜 잘 나왔지 않아? 잘 나왔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오 예쁘다 예쁘다 이거는 RM 데이 피치에이드 그리고 아쿠폴도 조금 찌그러졌다 이거 진짜 이쁘다 그리고 핫백 이거 마음껏 가져가라 하셔가지고 가져왔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도 대박 그리고 이거는 그때 전국 데이 때 남은 거 그리고 이거 선착특장 남중 키링이고 오 뭐야 기럭지 모델 아닌가 11등신 정도 되는 거 같은데 또 이거 이거 포토카드 그리고 캔이랑 똑같은 스티커다 왕큰 스티커 두 장 그리고 전국 날 때 줬던 스티커 왕큰 거 두 장 남중국 국왕탄신일 축하드려요 뭔가 완전 많이 받았는데 뭔가 푸짐하다 와 오늘 뭔가 되게 많은데 대박이에요 진짜 많이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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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정말 소위 많은 직선에서 사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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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 우리의 사차가 좀 하소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